시트 보호와 통화문서 보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보호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F4부터 F4부터 F12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현재 F4부터 F12는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현재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구요. 현재 영역에 대해서 셀 잠금과 셀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할 거고 수식을 보이지 않도록 숨김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에 잠긴 셀에 대해서 내용과 워커시트를 보호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마우스로 쭉 셀 서식 또는 컨트롤 케이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구요. 보호 탭에 가시면 현재 잠금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숨김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숨김을 체크를 하실 거구요. 숨김을 체크하셨다고 해서 바로 수식이 숨겨지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에도 세일 잠금 또는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려면 워크시트를 보호해야 합니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고 검토 탭에 보호 그룹에 시트 보호 단추를 클릭한다는 설명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하셨던 시트 보호 하실 건데 또 하나 아래쪽에 작성된 차트를 선택하시구요. 차트에 잠금을 적용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에 화면에 차트 영역 서식이 표시가 되는데 맨 끝에 가셨을 때 크기 및 속성 이라고 있구요. 크기 및 속성에 속성을 클릭하시면 중간에 보셨을 때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구요. 그래서 차트에 잠금을 적용한 후 차트를 편집할 수 없도록 보호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잠금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검토 탭에 가셔서 검토에 보호해 가시면 시트 보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라고 되어 있구요. 또 하나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또 하나 정렬에 대해서 정렬에 대해서 허용하고 이 세 가지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구요. 위쪽에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암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는 F열을 선택하시면 수식 입력줄 통해서 수식이 표시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 1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보기에 가시면 통화문서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있습니다. 작게 표시가 되니까 100%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B2부터 H26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요. B열로 맞추고 위쪽에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 B2셀까지 맞추시구요. B2부터 H26 영역으로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나누기 선이 G열과 H열 사이에 있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H 밖으로 드래그 하시면 한 페이지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신 결과 클릭하셔서 화면이 확대가 돼 있어서 그런 거구요. 100% 화면에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보호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B10부터 B10부터 수식이 작성이 되어 있네요. 이름을 정의한 첫 차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B10부터 J41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B10부터 J4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보호 탭에 오셔서 잠금과 숨김을 체크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우리는 검토에 가셔서 시트 보호를 클릭하시고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그 다음 암홀은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다음 보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현재 경계라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 화면이 살짝 작긴 하는데요. 위쪽과 왼쪽에 경계라인 페이지 나누기 경계라인 선을 이용하셔서 현재 확대가 또 되면 이 부분이 불편하네요. 다시 드래그 하셔서 B열로 그 다음 E행으로 경계를 드래그 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 2페이지 살짝 J열이 넘어가는데 I와 J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요. 이제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설정할 수 있도록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이렇게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보호에 대한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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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 보호에 대한 예제를 опер할 수 있습니다. 시트 보호에 대한 예제를 한번 tah oh